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팔꿈치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번 시간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강의를 듣고 나시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거예요.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팔꿈치가 올라가면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팔을 들 수도 있지만 먼저 어깨가 위로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딸려 올라가지 않더라도 팔꿈치를 들게 되면 중력을 이기려는 힘으로 인해서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꿈치를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는 팔을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편한 자세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어깨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힘은 팔뚝에 더 큰 힘을 누적시키면서 그 힘은 또다시 손바닥 안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손가락까지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곡선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직선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손가락의 움직임과 모양만 봐도 주법이나 몸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갔는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오른손으로 클라리넷을 들고 버티는 힘도 더 커지게 되어서 손에 들어가는 힘도 더 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도 팔꿈치가 들리면 안 되는 이유와 부작용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는 팔꿈치를 떨구듯이 이렇게 편하게 내려주시는 게 몸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팔꿈치를 인위적으로 몸에 꽉 붙여서 연주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팔꿈치를 억지로 몸에 붙이려고 힘을 주게 되면 되려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팔뚝을 들어서 연주하시던 습관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팔꿈치가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상당히 빠지실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 악기를 지탱하는 오른손도 편해지실 거예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위치도 이렇게 있다가 팔꿈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새끼손가락의 위치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서 운지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면서 팔꿈치가 점점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내려서 연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주가 나올 때나 아니면 쉬는 마디가 있을 때 팔꿈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까망피리의 레슨 경험상 팔꿈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이 주법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라리넷 아마추어의 경우 입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팔꿈치가 같이 들려버리거든요. 오늘의 강의는 까망피리의 주법 영상을 함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요. 연주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편안한 연주는 편안한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소한 습관부터 바꾸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오늘은 팔꿈치부터 내려오세요.